오늘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 남은 이 장갑 한 쌍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렇게 미국 남자와 영국 여자는 아주 우연히 첫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자는 뜻밖의 행운을 의미하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할 정도로 운명이란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믿는 편입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조나단은 목도리라도 사려고 다시 상점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둘의 우연한 만남은 계속되고 내친김에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기로 합니다. 참고로 앞서 잠깐 나왔지만 현재 둘은 각자 애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때 뭔가 결심한 그녀는 조나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폐에 적으라고 한 뒤에 곧장 그 돈을 사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책에 적어 중고 서점의 팔기로함과 동시에 마지막 운명 테스트를 하나 더 진행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렇게 엇갈림의 끝으로 둘은 이 만남을 가슴에 묻은 채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이후로 7년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 흐릅니다 현재 조나단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같은 시각 영국에서 지내고 있는 세라는 이때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나단은 아직도 그날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딱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세라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혹시, find the book maybe I am just getting cold feet it's a great haircut oh, thanks I am just getting cold feet oh my god, the dinner! I am just getting cold feet well, I mean, the last song really inspired by my sister's sake 한편 세라의 남자친구는 잘 나가는 뮤지션인데 그가 신혼여행보단 공연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속이 좀 상합니다. 하지만 당장 여기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라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친구의 생일 선물을 핑계로 뉴욕으로 떠납니다. 이때 결국 그녀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해리기 끝 fall established. 네덜의 alumin 더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뺀다는 겁니다. 뺀다, 뺀다. 해,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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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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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뺀다, 뺀다 다음.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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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다. 잘해. 한편 조나단은 간신히 이전 주소를 수소문해 찾아가 보지만 이곳은 세라의 남자친구가 살던 곳이었고 결국 여기서 얻은 건 룸메이트를 매칭해준 회사의 위치뿐입니다 그렇게 이때 둘은 또 한 번 엇갈리고 이제 리허설 시간이 다 된 조나단은 여기서 그만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리허설도 끝나고 이제 그의 마음도 정리가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이때 약혼녀에게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그렇게 식을 하루 앞둔 조나단은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날아간 조나단이지만 하필이면 세라의 동생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동생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동생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동생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한편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한 세라는 혼자 영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때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또 우리의 동생을 보고 오해를 겨드리고 wait! 미세! sorry help stop you'll get your present back what? yeah, i called the whole thing off this morning that's terrible so alright, let's get into it. what kind of pep talk do you want? 그렇게 7년 전 잠깐 만난 여자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한 그이지만 지금 세라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twenty, right? how do I look? like a jackass you should just be here i feel it, i feel it in the air bye okay okay so how do I look? okay look at the camera 그렇게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둘이 만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흔히 한 번쯤은 꿈꾼다는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렇게 약혼자가 있음에도 돌아서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에 소위 고구마를 더 먹이더라도 차라리 주인공들이 솔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개봉한 지 20년이나 지난 영화로 예전엔 운명을 믿지 않아도 믿고 싶어지는 그런 달달한 감동을 받았다면 지금은 억지스럽다는 생각부터 든다는 게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싶어 참 웃겼는데 실제로 10대부터 평점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비슷하게들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 재밌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뉴욕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영상미가 예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